숙보, 대한민국 16강 상대, 사우디 또는 일본으로 거의 굳어졌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의 DJ를 대신해서 이번 한주, 이시연의 10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배우 이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대한민국 16강 상대, 사우디 또는 일본으로 거의 굳어졌다. 였습니다. 지난 주말 축구 다들 챙겨보셨겠죠.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현재 조 2위를 기록 중인데, 조 1위 아니면 조 2위로 16강에 갈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F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를 거의 확정을 하면서 16강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조 1위를 하면 D조 2위가 유력한 일본과 16강을 치르게 되고요. 2조 2위를 하면 F조 1위가 유력한 사우디와 16강에 붙게 됩니다. 쉽지 않네요. 어렵습니다. 16강을 간다는 전제하에 사우디 아니면 일본과 맞붙게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려운 상대인 것은 확실하고요. 16강에서 한일전을 한다. 8강은 이란. 사우디랑 16강 하면 8강은 호주고요. 순탄한 경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쨌든 여러분, 다음 경기는 마일레이시아전 목요일 저녁 8시 반입니다. 이 경기는 진짜 잘 치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라디오 녹음하느라 경기는 본방으로 못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이시환의 텐 첫 방송입니다. 많이 지금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낯가리는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게스트 없는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월요게스트 정영국 씨는 내일 오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문자 참여 콘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아주 많이 쏘니까요. 일단 참여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환의 텐, 언텐은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고릴라 본능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이 라디오의 주인장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중해됩니다. 그럼 선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네, 프리 선언입니다. 태정태세 뚠둔새님께서 생각보다 매끄럽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게 평가해 주시네요. 지금 마음은 굉장히 아주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979님, 제가 좋아하는 대배우님이 베테네 오시다니 심지어 스페셜 DJ, 저 진짜 매일 들을게요. 시헌 DJ 파이팅!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488님, 시헌님. 타사라디오에서 라디오는 잘 안 듣지만 DJ가 꿈이라고 하셨던데 그래서 진짜 DJ 하시는 소감은 어떤가요? 아, 일단 저랑 전혀 연이 없는 베테네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제가 뒷돈을 썼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 제작진 포함, 작가님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저도 정말 놀랍고요. 이렇게 DJ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한번 5년 정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0087님, 베텐 일별 그램에 올라왔던 스페셜 DJ 맞추기 퀴즈에서 시헌님 맞추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예상밖에 DJ 1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사실 그거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흐릿하게 해놔서 아마 모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베테네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맞추기 더 힘드셨을 것 같고 아마 이 사진에 불러초리가 없었어도 전체 모를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예상밖에 DJ 1위 이것도 어쨌든 1위니까 감사합니다. 1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음, 0366분 축구 경기 때문에 집 앞 치킨집이 새벽까지 영업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평생 아시안컵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러면 제가 평생 하겠죠? 농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시연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해줘 오늘 생방 특집으로 준비한 시연 홀로방송입니다. 제가 첫 라디오 스페셜 DJ를 맡는 거라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역시 청취자분들과 독대하면서 좀 친해지고 라디오 진행도 좀 익숙해지고자 홀로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코너 제목이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해줘 지 않습니까? 문자 참여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많이 해주십사 정한 제목이니까 참여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게임, 음반, 외식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챙겨드리고요. 제가 선정한 최고의 문자 한 명에게 문상 5만원을 추가로 더 얹어드리니까 일단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게 문자 주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계일주에도 출연을 하고 부산천놈에도 출연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풀썰이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바로 최악의 망한 여행썰! 최악의 여행썰, 망한 여행썰 보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망한 여행썰에 선물을 몰아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최악의 망한 여행썰,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프로미스 나인의 노래 위, 고! 네, 그럼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해줘! 문자를 소개하기 전에 아, 진짜 지나칠 수 없는 문자가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무희님, 시연님 목소리 이렇게 좋았나요? 라디오 DJ 딱이네 딱! 무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같은 선물 드리고 싶지만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면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해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망한 여행썰! 첫 번째 사양! 파워피! 파워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 자유여행으로 느긋하게 다니는 편인데 딱 한 번 일정 짜기 귀찮아서 패키지 여행 신청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풀코스 강행하니까 버스만 타면 졸도하듯이 자고 좀비처럼 일어나서 구경하러 다니고 저한테 너무 안 맞는 망한 여행이었네요. 아, 사실 저는 이 패키지 여행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다른 분들과 또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약간 불편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파워피님도 이번 여행을 계기로 패키지 여행은 저랑 정말 안 맞다는 것을 잘 알게 되셨다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자유여행으로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좀 다니시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훈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아, 이거는 정말로 3107님 여행 갔다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애인한테 차였어요.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웃을 수만은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애인분이랑 여행을 같이 가셨나? 같이 가셨나요? 같이 안 가셨나? 아무튼 예, 아우, 어떻게 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아무튼 예, 힘내시고 또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예, 또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1361님 제가 들은 최악의 여행 썰은 미국 여행 가서 커피 사러 갔다가 자동차 털린 썰이었습니다. 거의 천만 원 털렸다고 하는데 그분 지금 뭐 하실지 배성재 DJ의 실화 사연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이거 지금 배성재 형님이 보내주신 사연인가요? 아, 들은 사연. 아, 청취자가. 아니, 뭐야. 그러면 성재 형이 진짜 미국 가서 자동차를 아니, 근데 어쨌든 자동차도 렌트카였을 거 아니에요. 와, 거의 천만 원이 털렸다고 하면 진짜 와, 그 미국 여행은 완전히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그 캐리어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첫 미국에 갔었는데 캐리어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와, 이거는 이 여행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숙소로 그 캐리어를 갖다 주셔가지고 어쨌든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캐리어를 받지 못한 그 반나절이 진짜 저한테 너무 지옥이었는데 차를 털려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아, 정말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도 아마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재 형님.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심만보님. 친구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같이 싼티하고 순례자의 길을 갔었는데 솔직히 각오는 했습니다만 막상 하루에 최소 20km씩 걸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지금 왜 걷고 있지 생각만 하다 왔어요. 와, 근데 저도 제 인생에서 싼티하고 순례길 한 번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심만보님처럼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아마 그 길을 걷고 오면은 너무너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태계일주나 부산촌놈이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 편한 여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들이 지금 진짜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이 생각나요. 얼마 안 됐지만 다녀온 지도 워낙에 힘든 곳을 많이 다녔어서 당시에는 되게 힘들고 좀 와,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는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심만보님도 조금만 더 지나 보시면은 아마 싼티하고 순례자의 길 갔다 오신 것을 굉장히 인생의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신영순님 사연 제주도에서 말타기 경험했다가 넘어져서 깊사고 저만 혼자 돌아왔네요. 아, 영순님 아니 이렇게 좀 이게 사연들이 막 다치고 그리고 도난당했다 이러니까 감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저도 말을 많이 타봤거든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초보자 분들한테 그래도 많이 안 다치신 거죠. 아마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으니까 정말 많이 안 다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네, 좀 더 말타기 연습을 더 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돼장님, 돼지의 돼장님 꼭 가고 싶었던 식당이 여행 일정 내내 쉬는 바람에 못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먹는 거에 진심이라 먹으러 여행 가는 사람인데 제 기분 좀 망친 여행이었어요. 아, 출국하는 날은 오픈했었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한 시간을 웨이팅하다 아무것도 못 먹고 공항 갔던 게 아직 생각나네요. 아, 이게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짜증나요. 뭔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은 너무 화나는데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해외여행이면은 더, 더, 더 여행 받죠. 하,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을 잘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가서 꼭 실패한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백호 선생님, 에코브리지의 부산에 가면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이신현의 텐. 오늘은 이신현 홀로방송 여러분의 최악의 망한 여행서를 소개하고 소개된 모든 분께 문화상품권을 쏘는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해줘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망한 여행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이게 라디오다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처음 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망한 여행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또머거님 남자친구랑 한여름에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갔는데 진풀고 바닷가 여행하고 저녁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와서 문을 못 열어서 차에서 모기한테 헌혈하면서 차박했어요. 아, 양손이. 양손이 제가 직접 주문한 그런 소리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왜 근데 열쇠를 다시 숙소에다가 얘기하면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아, 무인 숙소 이런 데가 있나요? 네? 아하, 이거는 조금만 더 키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데 차박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박현숙님 아, 이거 진짜 친구랑 제주도 여행 중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친구가 그 안에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 후 여행을 그 남자랑 하고 저는 그 후 일정을 혼자 제주도 떠돌다 돌아왔어요. 아,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박현숙님은 그 친구분이랑 좀 절교 절교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아니 분명히 뭐 거기서 새로운 운명을 만나서 잘 된 거는 좋지만 아니 그래도 두 분이서 따로 떠나셨다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에 또 현숙님 또 게스트하우스 가서 멋진 남자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미혼 우리 새끼 일본에 금목걸이 하러 갔다가 밀수범으로 몰려서 고생했어요. 일본 갈 땐 금놓고 가세요. 아, 이게 이게 근데 진짜 실화예요? 금목걸이를 하고 가서 밀수범으로 몰린다? 아, 저는 아직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일본 갈 때는 금을 넣고 가야 되나? 좀 아시는 분은 여기에 글 좀 올려주십시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가끔 금팔찌 작은 거 하고 가는데 일본 하니까 또 제가 정말 저의 친한 친구 에이티포님과 에이티포님과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가서 에이티포님이 원하는 그런 스케줄에 다 맞춰주다가 끝날 때쯤에 이제 아, 형님이 좋아하는 밥을 먹자 오늘.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 고민해서 어, 그럼 에이티포야 나는 초밥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이, 무슨 초밥이에요. 그럼 넌 뭐가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저는 저는 쓰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저희 둘이서 10초 정도 눈을 마주 보면서 어? 초밥이 뭐지? 쓰시는 뭘까? 이 생각을 10초 정도 했었어요. 네, 아무튼 나중에 초밥집을 가서 초밥을 시켰는데 초밥이 아니라 말초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고기를 맛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암튼 망한 여행설 저도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8733 8733님 스페인 도마도 축제인 줄 모르고 숙소 잘못 잡았다가 나와서부터 도마도 싸대기 2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저도 스페인 한 번 일하러 가본 적이 있는데 도마도 축제 이런 걸 하는군요. 아니, 근데 그 축제가 도마도로 싸대기를 때리는 축제인가? 저도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도마도로 싸대기를 때리는 축제가 있군요. 예, 아무튼 이거 또한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사연 윤종근님 해남 젓갈축제 가서 젓갈 많이 먹기 대회에 나가서 800g 먹었는데 4등에서 상품도 못 받고 밤새 입이 짜서 물 6리터 마시고 배탈 났네요. 아... 아니, 젓갈 많이 먹는 대회 800g이면 진짜 와, 이거는 엄청 짤 텐데 근데 무슨 젓갈 먹었어요? 대답 안 하시지? 죄송합니다. 무슨 젓갈?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좀... 아니, 그러면 1등은 한 3kg 드신 거예요. 상품은 저희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젓갈 좋아하는데 네... 다음 사연입니다. 6874님 23년 11월에 중국 하이난다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 여권에 문제가 있어서 입국하지를 못하고 1시간 뒤에 타고 간 비행기 그대로 다시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을 찍고 왔네요. 호텔이랑 비행기표 다 날렸어요. 아,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6874님이 뭐 하는 분이신지를 몰라서 여권에 문제 있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제가 디테일하게 문자 주시면 그 뒤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여권 사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집에 가라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아무튼 이거는 시간 내시면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십시오. 그래도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아... 남기웅님 네, 남기웅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숙박을 책임지고 예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7월 22일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8월 22일에 예약을 했어요. 아... 우리 가정 모두 찜질방에 가서 잤어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건 너무 생각만 해도 찜질방이었다고 하면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 여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여행을 계속 강행을 하셨네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 날짜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저도 예전에 비행기표 예약했는데 예, 하루 늦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여서 그 자리에서 다시 끊을 수 있었지만은 예, 앞으로 이런 실수 없이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313님 와이프 부모님과 함께 온천여행 갔는데 여친과 장모님은 5시간 동안 온천여 가시고 장인어른과 남아 한마디도 못하고 5시간을... 아... 쉽지 않네요. 저도 사실 결혼을 해서 어제도 제가 처갓집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장인어른과 굉장히 서먹합니다. 네, 5시간 둘이 같이 있으라 그러면은 설마 듣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우...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아우... 아주 좋은 타이밍이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3397님 혼자 여행가서 셀카 찍고 있는데 현지인분이 사진 찍어줬겠다고 하셔서 부탁했는데 사진 찍는 척하더니 그대로 제 핸드폰 들고 달아놨습니다. 아... 길찾기 통역 한 방에 앉으니 답답했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사진이 다 날아간 게 최악이었어요. 이야, 이거는... 이게 진짜... 저도 해외에 많이 나가봤잖아요. 진짜...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막 어디 미국 헐리우드 가면은 막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사진 찍자고 비슷한 닮은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좋다고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 금전을 요구하세요. 아니면 그 사진이 막 카메라 갖고 막 도망갈 때도 있고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절대 앞으로 어디 가서 외국 분이 사진 찍어주신다 그러면은 절대 카메라 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항상 외국 여행 가서 뭐... 뭐...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외국 분들이 사진 찍어준다. 뭐 도와주겠다면은 절대로 따라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빌려주셔서도 안 되고 명심하십시오. 네. 네. 이 타이밍 쯤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chance에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의 망한 여행 썰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미님.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갔는데 남편이 가방을 사줬는데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서로 남탄만 해서 신혼여행 5일 동안 냉전 모드였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서로 으르렁대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남편분이 유미님 기분 좋으시라고 가방을 선물을 하셨을 텐데 아마 남편분이 더 속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싸우지 마세요. 남편분이 화 많이 나실 겁니다. 물론 유미님도 화 많이 나시겠지만 아니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의 여행 망한 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망했다기보다는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남미에 갔었어요. 남미에 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디 공중시장에 공중시장? 공중시장이 아니라 공공시장? 아무튼 뭐 그 동네에 있는 시장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녀 공용이더라고요. 남녀 공용인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등을 맞대서 정말 많은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여자 왼쪽은 남자인데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돈을 내면 휴지 세 칸을 줘요. 하나 둘 셋 세 칸을 큰 거든 작은 거든 세 칸을 주는데 세 칸을 주고 기다리고 이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앞에 분이 볼일 보신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하니까 어떤 마스크 끼는 아주머니 분이 물통에 물을 넣어서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부어주시더니 일을 보려고 하는데 변기 커버가 없더라고요. 변기 커버가 없어서 스커트 자세로 볼일을 봤던 그런 망한 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유럽이나 남미 이쪽으로 가시면 항상 변기 커버를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6552님 오로라 보려고 아이슬란드에서 7일이나 머물렀는데 끝끝내 안 나타나서 못 보고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온 그날 밤에 오로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진짜 돈 많이 들여서 간 건데 오로라는 진짜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슬란드가 거리가 제법 될 텐데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진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오로라를 못 보셨군요. 다음에 다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을 비우고 다음에 다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상한 피클님 혼자 호주 여행 가면서 숙소비 아끼려고 오픈 채팅방에서 동행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최악이었어요. 일정 하나도 안 짜고 와서 제가 가는 것마다 다 따라왔는데 경비 부족하다고 징징대더니 결국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피클님 진짜 진짜 이런 근데 사실 오픈 채팅방 이런 데서 여행 메이트를 구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돈을 훔쳐가고 너무 안 좋은 경험을 당하셔서 아마 호주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정말 다음부터는 이건 진짜 많은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렇게 동행 구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금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3733님 직원들과 단체로 뉴질랜드 호주 9박 10일 여행을 갔을 때 뉴질랜드에 입국할 때 캐리어가 없어져서 백방으로 수소문에 확인하니 캐리어는 미국으로 갔더라고요. 아 뉴질랜드를 떠나는 캐리어를 공항에서 찾기는 했지만 사이통은 속옷도 못 갈아입고 지갑도 없어 고생했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요? 왜? 뉴질랜드에 입국할 캐리어가 왜 미국으로 갔지? 아니 이거는 저기 항공사에서 저에게 보상을 안 해주나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제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반나절 캐리어 없을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와 4일이면 와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도 네 이거는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다음 사연입니다. 5384님 남자친구랑 일본 후쿠카로 온천여행 갔는데 겨드랑이 제모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도 이해 못하냐며 여행 내내 대판 싸웠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앞서간 그런 사연 아니 여러분들은 이거는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겨드랑이 제모 안 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5384님이 여자분이시군요. 아무튼 뭐 아니 제모를 왜 아니 왜 안 하셨 아니 그 안 했다고 너무 뭐라고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두 분이서 아주 프리하게 잘 해결하십시오. 네 다음 다음 사연입니다. 8923님 친구랑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자기 피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제 2인 저는 다 시키더니 여기저기 갈 때마다 생각보다 별로네 볼 거 없네 돈 아깝네 시간 아깝네 해서 결국 대판 싸우고 한국 올 때 각자 찢어져서 입국했습니다. 최악의 여행이었어요. 아 사실 저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많이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게 이 친구가 정말 저에게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마음에 정리를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다투고 싸우다가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았었어요. 아마 8913님도 그렇게 하셔야 이 친구 사이가 다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월요일 네 이시연의 10 오늘 저의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 홀로 진행하는 생방 특집 태어난 김에 문자 참여 해제로 여러분의 최악의 망한 여행서를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1만 원 상품권 다 드리고요. 그 중 최악의 최악 오브 최악 망한 여행 문자 한 명에게는 선물을 추가로 챙겨드릴 건데요. 네 최악 오브 최악 문자는 바로 바로 이분 5384님 남자친구랑 일본 후쿠오카로 온천여행 갔는데 겨드랑이 제모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이해 못하나며 여행 내내 대판 싸웠어요. 5384님입니다. 5만 원 더 드립니다. 네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분이 그렇다고 하면 한쪽은 제모를 하고 한쪽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는 처음으로 라디오 DJ를 맡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 또 목표 중에 하나가 라디오 DJ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안게임을 한 10년 정도 한다면 제가 10년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오늘 많이 부족하고 긴장도 많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시연의 1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른 노래예요. 여러분 섹시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